세상을 움직이는 배움 내일의 변화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학생후보대사 심교석 이예린입니다 충청북도의 중심 청주에 위치해 있는 서원대학교는 전신인 청주사범대학의 명성을 유지한 동시에 경찰, 소방, 항공, 바이옷, IT 등 여러 분야로 나아가며 중북권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대학 학생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대학 서원대학교의 곳곳을 저희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서원대학교는 1968년 진리, 정의, 사랑을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권학해 50년 역사를 축적해온 대학입니다 잠재력을 깨우고 자신감과 용량을 높여주는 교육으로 학생들의 미래 가능성 실현을 위한 확실한 조력자가 되고자 합니다 정문을 지나 올라가면 대학 본부인 행정관이 있습니다 행정관에는 총장실을 비롯한 기획처, 대외협력실, 총무처, 관리처 등 주요 행정부서가 있으며 1층에는 입학관리팀이 위치하고 있어 방문하시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편리하게 입학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관 앞쪽으로 보이는 미래창조관은 서원대학교의 대표적인 건물로서 충청북도의 아름다운 건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청주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미래창조관에는 대출실, 열람실, 전산실습실, 복합학습문화공간 등의 시설을 갖춘 도서관과 대내외 특강 및 행사가 개최되는 세미나실, 한국교육자료박물관, 녹화스튜디오 등의 교육지원시설이 있습니다 1층 좌측에는 교육혁신원, 학사지원팀, 학생서비스팀이 있고 우측에는 진로지도 및 취창업 공간을 일원화한 대학일자리센터가 자리해 학생 중심의 원스톱 학사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관 로비 밖으로 보이는 미래광장은 서원대학교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학기 중에는 졸업작품전과 축제를 비롯한 여러 행사로 부스들이 질비합니다 한여름에는 분수를 가동해 시연함과 볼거리도 선사합니다 미래광장 뒤로 보이는 건물은 사범관입니다 대부분의 강의실과 학과 사무실이 위치한 사범대생들의 둥지, 40여 년 전통의 오랜 역사가 깃든 곳으로 붉은 벽돌이 인상적입니다 임용시험 준비실인 참여관을 비롯해 교직부, 대학원,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소, 임용고시 특강 및 수업이 이루어지는 대강의실과 시청각실이 있으며 건강한 식재료로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주는 학생식당이 있습니다 사범관 뒤편에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목민관이 있습니다 주로 교양대학, 경영대학 강의실과 실습실이 있고 2층에는 대강단과 크리에이티브룸, 그룹 스터디실 등의 복합창의 학습 공간인 하브르타존이 있어서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또한 700여 명이 수용 가능한 최신 시설의 학생생활관이 있으며 관생들을 위해 옥상 정원 및 휴게실을 제공하고 전체 재학생이 이용 가능한 무인우체국, 편의점, 커피숍, 분식점, 서점, 빨래방,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후생 복지시설도 완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하학적 곡선의 외형이 특징인 예술관은 예술계열 학생들의 열띤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음악교육과, 음악과, 뷰티학과, 패션의료학과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예술인의 배움터입니다 1층에는 306석 규모의 대공연장이 있어 전기연주회, 학술제와 같은 행사들이 진행되며 1층에서 4층까지 뷰티학과의 헤어, 메이크업, 피부 실습실과 음악교육과 및 음악과의 강의실 및 레슨실, 그리고 패션의료학과의 강의실과 실습실 등이 있습니다 예술관 앞으로 보이는 야외음악당은 돔형의 반사면이 특징이며 반원형 무대와 잔디로 조성된 노천강당입니다 대학 입학식, 축제 등의 학교 행사는 물론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야외음악당에서 우측의 대운동장을 지나면 실습실 중심으로 운영되는 글로벌관이 있습니다 글로벌관에는 항공기 기내를 옮겨놓은 듯한 항공서비스학과의 기내실습실, 이미지메킹 실습실과 함께 150석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 면회실습실, 데모실습실, 동서양조리실 등 호텔 외식조리학부의 실습실이 있습니다 4층과 5층에는 미래대학의 평생학습 강의실이 있어 평생교육의 학습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만나본 서원대학교 캠퍼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통로, 반짝이는 꿈이 펼쳐지는 이곳, 서원대학교에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펼쳐보세요 서원대학교가 당신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